음악 방송 미션을 어서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청씨와 함께 오늘은 다이나믹 마이크 리뷰를 해볼겁니다. 네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컨덴서는 진짜 이런 브랜드 처음 본다 이런거에서부터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뭐 이런거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을 저희가 렉탐 덕분에 알게 됐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그 슈어를 진짜 찾아 떠나는 여행기처럼 맞아요. 슈어 회사의 모든 마이크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참 여러가지 재미있는 마이크도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하이엔드면 하이엔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좀 어느정도의 가격이 있는 좀 컨덴서 마이크를 좀 최근에 했었었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뭐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녹음을 떠나서도 기관이라던가 뭐 종교에 관련된 데라던가 네 그렇죠. 정말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뭐 이거는 뭐 레코딩 용 뿐만이 아니고 행사에서 그냥 사회자가 써도 되고 뭐 교회에 뭐 설교할 때 목사님이 써도 되고 결혼식장에 가도 있고 네 뭐 어디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이런게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바로 그런게 바로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저는 진짜 평소에 했던 드립줄 그게 제일 좋겠어요. 서랍을 열어보면 서랍을 열어보세요. 5.8이 있다고 5.8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흔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서랍을 열어봤더니 5.8이 나와서 네. 오늘 결국 다이나믹 마이크의 기준은 5.8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의 표준 5.8과 함께 비교 시연을 해보면서 이건 과연 어떤 마이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다이나믹 마이크는 역시 싸고 튼튼하고 그리고 잘 그냥 소리 전달이 그냥 잘 된다. 이게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컨덴선 마이크의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컨덴서 마이크가 능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어쨌든 현장이나 공연 무대에서나 이런 데서 왜 가수들이 그냥 무조건 컨덴서가 좀 당연히 컨덴선만 쓰겠지 왜 다이나믹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만큼 이 상황에 따라서 다이나믹 마이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내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면 SM58 말고 도대체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 우리가 이제 그 대안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은 지금 10만원대 초반이죠. 57, 58 한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그 정도 가격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이 악기는 사실 저도 생소한 악기예요. SE입니다. SE. SE 일렉트로닉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모델들이 있어요. 일단 라지 다이아프렘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라지 다이아프렘에 보면은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 종류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소한 해서네요. 네. 마이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스몰 다이아프렘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스몰 다이아프렘에 약간 57처럼 생긴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시면 깜짝 놀라겠다. 인터넷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뭐 누구 잘못인지 알 수 없는 네. 리본 마이크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와이얼리스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건 이렇게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V7과 V3를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하는 V7 여기 색깔이 다른 크롬 모델하고 BFG 모델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 무선 마이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와이얼리스 되게 신기하죠. 이 밑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리시버랑 같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네. 드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V3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이나믹 인스트루먼트 마이크 V7X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얼리스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 밑으로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마이크들을 다루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저희 버즈비 사이트 상에는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저희 사운드캣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캣 가격 기준으로 8만 9천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할 V3 같은 경우에는 어 V8보다 오히려 저렴하고요. 그리고 V7이 이제 V8이랑 비슷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사운드가 괜찮게 나온다. 이러면 진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랍에 들어있는 기본 마이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S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생소한지 방금 몇 초 사이에 저한테 일어난 일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형이 이제 이 공식 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초반에 이제 여기 사운드캣을 켰었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딱 보시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이쪽에 모델명이 한글로 적혀있잖아요. 저는 그 굿즈인 줄 알았어요. 아 이 모델명이 굿즈인 줄 알았다. 아 굿즈구나. 이 회사는 굿즈 마이크고 이제 옆에 한 번 더 보니까 굿즈 증정이었네요. 굿즈 증정 S이에요. 그만큼 우리한테 생소한 브랜드였다. 네 여기 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을 하는 보컬이라면 역시 다이나믹 마이크다. 그렇죠. 네 나든 노이즈와 탱크와 같은 경고함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거를 사용을 했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링킴파크 톰패티 블랙사버스 이렇게 여러 라이브사운드 인지니어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탈하우징 스프링 스틸 그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되게 좀 재밌는 게 저 그릴 주위에 베벨 엣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외관을 따로 볼 것도 없이 그냥 마이크를 저희가 들고 보면은 여기 베벨 엣지가 이게 왜 있냐면은 마이크가 이렇게 하면은 무대에서 이렇게 해도 안 굴러가요. 네 밑으로 떨어지네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털컥하고 걸리죠. 근데 뭐 보이지가 않죠 지금. 안 보이죠? 그렇게 걸려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계속 돌아서 대굴대굴 굴러가요. 아주 멀리 갑니다. 아주 멀리 가요. 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뭐가 안쪽에 있느냐. 윈드스크린이 윈드스크린이 마이크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윈드스크린이 여기 있죠. 그래서 네 팝필터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약간 속옷처럼 빨간 내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돌려서 볼 수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한번.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윈드스크린이 요거는 이렇게 돌려도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럼요. 아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복을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망사 재질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 보시면 특수 보이스 코일 이렇게 해서 네 딱 까놓고 보면 또 오치랑 또 비슷하게 생겨네요. 네 쇽마운트가 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제일 밑에 여기 다이나믹 아 프리퀀시 리스펀스 보실 수가 있죠. 프리퀀시 리스펀스 얼마나 가까이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면 이제 근접 효과 때문에 저음이 조금 부스트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지향성이 요거 3랑 7이랑 좀 차이가 나는데 7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다음 시간에 볼 거긴 한데 요렇게 지향성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가격대가 어쨌든 좀 차이가 나니까 그 위쪽에도 보면은 여기 1킬로때부터 그냥 갑자기 툭 치고 올라가잖아요. 툭 치고 올라가고 10킬로때부터 뚝 떨어지는 느낌인데 V3가 그렇고 V7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네요. 확 살아있네.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40에서 19 우리 보통 일반적인 그 컨덴섈들이 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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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0 그리고 뭐 다이나믹 마이크 좀 레인지가 좀 좁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19,000까지도 안 가요. 16,000 17,000 이런 데서 끝난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텍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다이나믹 역할상. 자 그러면 이 3는 여기 이렇게 되네요. 16,000까지 가네요. 50에서 16,000 이 7이 40에서 19,00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가 이게 600옴이고요. V7이 300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질들은 재질들은 여기 네오디늄 마간에 네오디늄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카디오이드라고 패턴이 폴라 패턴이 나와 있긴 한데 카디오이드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찌그러져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쇼 SM58 같은 경우가 50에서 이렇게 가는데 50에서 2만 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도 좀 있네요. 네. 58이 어쨌든 프리퀀시 리스폰서는 조금 더 하이테어까지 좀 더 많이 받아준다. 명불허전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58과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V3 같이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편의를 위해서 미리 녹음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58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58과 이 V3를 연속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왜 왜 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을 58 걔랑 비교해볼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서랍 딱 열면 나오는 그 친구랑 바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죠? 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친구로 녹음한 소리 들어볼게요. 오늘의 시험곡은 뉴스의 여름안의상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얀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자 이게 58이었어요. 그다음에 V3 사운드입니다. 하늘은 우를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얀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5.8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사비 부분 네. 이번에는 공간계를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해놓고 볼륨 밸런스를 좀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하얀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이번에 V3 하얀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이게 뭔가 조금 더 하위 쪽에 톡 쏘는 맛이 좀 있네요. V3가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58이 조금 이렇게 좀 평이하게 편안하게 잘 받아주는 느낌이면 V3는 위쪽이 아까 거기 만떼에서부터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가 조금 뾰족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58이 좀 더 이렇게 있으면 입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SE V3 같은 경우 살짝 약간 이렇게 빈약해지는 얇고 뾰족한 느낌. 맞아요. 오팔이 조금 더 든든하고 좀 평이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제가 정말 개떡같이 말했는데 형이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는 어차피 이게 사비인데 사비부터 들려주시는데 반을 딱 들려주시네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리같이 하다보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농부 한번 들어볼까요? 농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58은 개띠입니다. 58은 사운드 저희가 하도 하다보니까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V3는 안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개드립 죄송합니다. 저희가 맨날 똑같은 멘트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겨워가지고 저희가 지겨워서 자 지금 보면은 58은 확실히 이런 느낌으로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 V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뾰족하게 치고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하이떼역이 약간 더 이쪽이 쨍쨍하게 나오는 느낌. 농부 후아는 농부 후아는 다르죠. 이 중저역이 맞아요. 58이 약간 좀 더 심지가 있는 느낌이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운드 자체가 이 대가리처럼 생겼어요. 진짜 실제로 58은 이렇게 둥그렇게 밑단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면은 V3는 조금 얇지만 좀 더 뾰족하게 하이가 살아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생긴대로 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긴대로 논 마이크 V3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진짜 이 58이 되게 밸런스 좋은 사운드였는지 이렇게 동그랗게 저역대에서부터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V3의 이 하이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사운드가 더 매력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간계를 살짝 넣어서 나레이션 비교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8 개띠드립 V3 안철수 드립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58은 개띠입니다. 그렇죠. 리버브 따라오는 소리도 그렇죠.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V3는 안철수입니다. 이게 공간계를 걸어두니까 확실히 여러분 뒤에 잔향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들어도 충분히 구분이 갈 정도로 사운드체가 나지만 어디 음역대가 확실히 강조됐는지가 따라오는 잔향에서도 확실하게 더 느껴집니다. 확실히 V3가 흉폭합니다. 이게 완전 하이가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 더 확 이런게 있고 이제 58은 확실히 차분한 평이하고 차분한 느낌이 있죠. 밸런스로 보자면 58이 한수위고 약간 그런 잔재미로 보자면 V3도 괜찮다. V3는 기초체력보다는 조금 미용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58 같은 경우에는 하이에 매콤한 맛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얼마나 기본기가 성실한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V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래 보이스 자체가 너무 무겁거나 두터우신 분들이 내가 들어가는 게 기분 좋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평이한 목소리 가지신 분이라던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V3로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서랍에 있는 그거 쓰시면 돼요. 서랍에 있는 거 굳이 새로 살 필요 없이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좀 정말 은총씨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조금 풍성한 사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V3로 갔을 때 상성도 좋고 그리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8만 9천 원 얼마나 쌉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성우 하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그분들은 특수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 진짜 그냥 평소 대학 보면 형도 만나보실 수는 아실거지.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음이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깎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보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만 9천 원의 가격에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사운드가 후지다 혹은 해상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 괜찮은 대안일 순 있다. 가격 착하잖아요. 가격 아주 좋죠. 8만 9천 원 이게 대박입니다. 다음 시간에 V3로 올라간다고 해봐야 얘도 비싸봐야 지금 V8보다 싸요.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의 V3는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저희가 이번에 V8이랑 V3를 비교를 해서 이 차이를 알았으니까 V3와 V7의 차이를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 세계를 한꺼번에 비교해보는 시간 V7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여러분 싸고 튼튼한 게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왠지 편집 안 해줄 것 같은데 JMP는 이미 사악하게 오고 있다고 지금 지금 저희가 몇 시간째 촬영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많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V7으로 마저 비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분 목소리가 굉장히 두껍고 저음이 강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마이크 V3이었습니다. 방구석 위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자꾸 꼬여 아까 레코딩도 레코딩 이런 것 같은데 레코딩 든 든 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